꽃도 먹으니까 좀 맛있더라구요. 여기 달짝지근해갖고 꽃이 나와있어요. 이거 먹는 꽃이 있어요. 네. 꽃이 이렇게 나와서. 맛있더라구요. 나도 그거 먹고 싶어요. 꽃띠를... 그 허브 마을 가니까 그런 것 많이 해 주더라구요. 여기 허브 마을 가까운 데가 있나요? 언제 한번 나중에 허브 마을 가도 있을까요? 허브 축제 어디서 밀양인가 어디서 떴던데? 저기 중간쯤에 허브 마을이 드라구요.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여기 허브 말도 한번 가죠. 오래가 가기 전에. 좋지. 꽃띠음밥 좀 먹어보고.